리듬이 없지? 리듬이? 그냥 그냥 담아요. 리듬이 없지? 그냥 지금 너무 숙여있고 너무 숙지 말고 그냥 담아게 타고 풍릉은 모르는 줄 알게? 응 이게 일찍 안 되잖아, 아빠한테 손을 다 올렸어. 8이 굳어있어, 8이. 왜요? 8이 편하게 앞으로 정확하게 발등으로 밀어내, 발등으로. 준비도 마찬가지로 발등으로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 처음에 발등으로. 쭉 당겨서 발등, 쭉 당겨서 발등. 쭉 당겨서 발등. 인사이드로, 쭉 조절하고 인사이드로, 방금 말해줬듯이. 이젠 너무하지 말고, 우선은 공을 정확하게 자기 발 안쪽에 갖다 놓는 순간.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인사이드로. 처음에는 스텝 없이 정확하게 발 안쪽에. 공을 정확하게 하고. 뭐 감각이 어떤 건지, 인사이드로 받는 감각이 어떤 건지. 천천히. 느낄 수 있게. 네, 보세요. 어, 더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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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러신데. 여기. 이 단계가 거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하잖아. 이제 이렇게 포헤드링이 되면 다시 이제 히핑 능력에서 자신감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 안먹는거야. 그 다음에 스텝으로 인사이드로 이렇게. 풀잔데 당겨서 당겨서 이런식으로. 그 당겨서 그러니까 이 각도가 V라는거는 이쪽에서 당겨서 상대가 못들어오게. 그러니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당겨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당겨서. 빼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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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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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를 하고, 하고, 하트오름이로 내고 인사이드를 하고, 하트오름이로 내고 아, 이거 많이 많이 했어? 이거 많이 안 맞았어? 아, 차가기 좋네 아, 완전 좋은데? 라이킹 중에 제일 좋은데, 이제 걸쥐어먹을 때 아, 간지롱이 말했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어? 가능해, 그게? 잡어! 아, 괜히 막았다 안 막았으면 안 들어가는데 기숙사에 초등해지도 않네 지가 실수한 것 같잖아 이 게임, 저한테 게임 맞댔는데 인사이저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리듬인데 우주발 여기서 내가 인사이저로 밀면, 그다가 한 번 더 인사이저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놓은 거든 자기가 한 발 하나, 둘 네, 네 너, 대신에 팔이 움직여야 돼 네, 대신에 팔이 움직여야 돼 네, 팔이 움직여서 동작이 커져야 돼 그 다음 장기에서는 아 아 10분 사악이 잡게 잡았다 그 6명 그 인구가 많잖아 한명이 아예 원하나 아 야 규모가 이쁜만큼은 게임 될 때 10개인데 으 아 시커대 너무 많아서 더 힘든데 또 오셨으면 좋은가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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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빈아 어쨌든 미리번하게 되면 치고 나간다는 느낌을 하셨는데 지금 그냥 걸어당기면 안 되고 앞쪽으로 전진을 할 수 있어야지 팔팔팔이 놔두고 있다 자차 박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빠른데요 여기서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브를 최대 속도로 최대 속도로 최대 속도로? 최대 속도로? 너무 길게 치지는 말고 최대 속도로 빠르게 최대 속도로 빠르게 오우 네 다시 좋지 네 아 또 난리로 난데 네 너너너너넛 엄마 몸 안 돼 응 몸 안 돼셔야 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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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지야 근데 엉지야 엉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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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다렸다가 오우하고 다들 한 번만 더 높여야 할 것 같은 거라 이 대도는 그런 거라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때는 치고 달리기 치고 달리기 정석이거든요 제 역시가 오른발 잡이잖아 제 역시가 이쪽에서 치는거 이쪽이 치는거 이쪽이 치는거 좋아 저 왼쪽만 있어 그렇지 왼쪽에서 이제 왼쪽에 섰다가 수비가 붙잖아 수비가 내가 압박을 하면 여기서 이리로 돌아 나가는 거 보다 이리로 돌아간다고 돌아와서 수비가 왔어요. 토너에서 몰리면 압박을 내가 나가라고 했는데 들어왔어 돌아가면 순차히 가지 말고 툭 치고 나가라고 뒤로 수비를 떨어트려놓으라고 그 다음에 슈크에브 할 때 공이 만약에 몸 맞추게 난다 제가 2대1 순빈이가 여기 가운데서 돌자가 내가 공을 잡았어 내가 줄 때를 본다고 보다가 내가 만약에 추고 서 있으면 위턴이 나와야 되는거고 제가 두사람이 아예 못하는게 내가 추고 움직이지 그럼 일로 나오면 다 돌아와야 돼 내가 추고 나서 두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무조건 파악을 한거 내가 쥐는데 어떤사람도 갖고 돌아놨는데 그냥 그게 더 현직으로 페인팅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이사람이 뭔가를 보고 움직였거든 그럼 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이사람도 까끌하게 움직여 준다라면 움직여 어 준다라면 반드시 더 좋은 위치로 어느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비어있는 공간 여기는 옵사이드가 없잖아 골대에서 멀어져도 비어있어도 비어있어도 일단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풋살에서는 대기사동을 하는게 빠르게 슈팅 때려서 끝내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공을 갖고 있으라고 득점은 거의 이 골대에서 상대를 세워놓기만 하면 이대로 하는게 중요한게 뭐냐면 재혁씨가 슈비고 니가 이리와봐 니가 사람이면 슈비잖아 내가 슈비 이렇게 슈비 이게 제일 원칙 이렇게 슈비 이 사람은 슈비다고 난 뒤로 가고 그게 뭐냐면 상대방 처음없는거야 이 사람은 내 상대 슈비가 요렇게 4명 척 다 되어있다 뒤로 두게 맞지 서있잖아 그래서는 줄데없는게 아니라 요렇게 코스트가 되어있으면 슈비가 뒤에 붙어봐 그 이상해서 내가 이 사람으로 준다고 압박이 있을거 아니야 이 사람 뒤로 놔봐 공간이 조금 더 더 뒤로 슈비니까 그 라인을 써봐 내가 줄라그럼 재혁이가 보고 커팅할라고 뒤로 따라 나온다고 그렇지? 따라 나와봐 내가 주는데 여기 뺏겨놓는거야 뒤에서 붙이니까 빠르게 될거라면 그 밑으로 내보내고 움직이는거야 봐봐 붙어봐 그리고 드디어 더 내가 줄데없어 그래서 재혁이가 눈치를 치여서 내가 줌이라고 뒤로 밑으로 나오는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나 니가 니가 일로가거나 일로가거나 비어있는 쪽으로 내가 들어가서 우리팀 없으면 다시 했어 다시 다시 주고 다시 오케이 됐어 근데 이거를 수사시키면 그거를 못해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예전이 한겹인데 인사에서 탑승이네 봐봐 패스질이 이렇게 좀 이래로 못해 한겹들어 근데 이렇게 좀 짧게 이만적으로 탑승이네 근데 트래핑이 안좋아도 이 게임패스가 안돼 공이 깔려있어야지 지명을 내리시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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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게임패스가 중요하냐 나 이걸 할라그러면 패스를 잘하잖아 그럼 이런경우는 수비가 제가 이제 2대1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줬잖아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받잖아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받잖아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면 내가 나오면 패스가 생기면 공을 넣어주거든 나는 2대1을 2대1을 받으려고 주고 공간을 올리고 수비가 나를 따라오면 나한테 주면 안되잖아 네 타이밍이 이 사람이 빠르다 둘 다 빠르잖아 그러니까 예를들어 수비자가 빠르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하다고 그럼 더 주면 되나 뭐 진짜 잘하는 팀이랑 해야 돼